노래가 참 애절하네요. 저는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해서 어른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. 트로트 좋지 않아요?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도 트로트 너무 좋아합니다. 아니 송민경씨가 사실 과거에는 더시야라든지 트로트보다는 일반적인 가요 발라드 쪽에 좀 치우쳐졌다면 컴백할 때 트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백하실 거죠. 복귀할 때 다시 경연 어떤 마음이었어요? 트로트를 접할 때는 원체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두터워서 아까 그 노래도 사실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.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. 할머니 등에 이렇게 누워 엎드려 있어가지고 엎여 있을 때 그래서 소양강 처녀를 불렀었거든요. 그 노래를 항상 불러주셨어가지고 0202번님 읽어주십시오. 송민경님 뮤지컬 잘 보았습니다. 노래 잘 부르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감정 전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가창력으로 무대를 확 뒤집어 놓으시던데요. 뮤지컬에서도 자주 보고 싶어요. 저도 뮤지컬로도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. 사실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뮤지컬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노래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연기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기는 또 전공하신 건 아니잖아요. 연기는 현장에서 우연히 하게 돼서 좀 처음부터 잘 되던가요 연기가? 저는 현장에서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. 그 연기를 할 때 오는 카타르시스가 저는 처음부터 좀 있었어요.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각종 뭐랄까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뭐 CF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? 네. 영화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요새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야 정말 팔방미인이다. 진짜 못하는 게 뭐 못하는 건 뭡니까?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차라리. 못하는 게 뭡니까? 못하는 게 연애? 그렇네. 아 그렇네.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잘못된 기사 결혼했다는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. 여러분 오보고요. 지금 보니까 우리 송민경 씨 다 잘하는데 연애만 못해.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요. 네. 아 참. 그러면 드라마 현재 찍고 있는 거 있습니까? 아니면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? 어... 얼마 전에 최근까지 사극 영화 하나와 아직 개봉 안 했고? 네. 독립 장편 영화 두 편을 찍어서 내년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. 네. 네. 그렇습니다. 이야 대단합니다. 그런데 이런 바쁜 와중에 또 본인 튜브도 계속하고 있죠? 튜브. 네. 튜브에 찾아가면 뭐 볼 거 있습니까? 뭐 볼 수 있습니까? 또 다른 저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 혹시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하시나요? 네. 12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많이 할 예정이에요. 아... 그리고 뭐 커버고 이런 것도 있고? 이야... 볼 게 많겠네. 네. 많습니다. 알겠습니다. 속민경 쳐서 들어가면 되죠? 네. 네. 알겠습니다. 응원 문자들 많이 왔어요.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민경씨가 직접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정순찬님부터 해서 쭉 읽어주십시오. 어머 민경씨 제이비라고 활동하셨던 때 11년 전에 야구 프로에서 NS윤진님이랑 같이 치어리더 활동도 하셨던 모습도 기억나요. 이후엔 TV에 안 나오셔서 근황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근황 여기 있습니다. 근황 여기 있습니다. 장세진님 창원 가는 중인데 오늘 송민경님의 노래에 마음이 찡해지네요. 찡해져요. 승승장구하세요. 꼭 히트 치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8659님 송민경씨 덕분에 기분이 너무 상쾌했어요. 오늘부로 반려펜합니다. 아 오늘 반려펜 많이 늘어났다. 예. 반려펜 너무 좋아해요. 전수경님 오늘 제가 쭉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수였을 것 같아요. 듣기 좋은 음색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얘기 있었어요? 혹시 부모님이?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았다 또는 노래 좀 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?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냐고 아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뭐 부모님께서 노래를 잘하세요.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. 네네네네. 전수경님 또 읽어주셨죠. 네. 오늘 제가 쭉 들어보니까 어 여기까지 해볼게요. 7080님 뭐 말해 뭐 합니까 송민경씨 너무 예쁘고 목소리도 구십니다. 앞으로 국민 가수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